전태양 빙의 해볼까요? 크태양 갑니다. 크태양. 근데 전태양과는 다르게 크태양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는 벙커를... 미친놈이었어! 자, 보완? 기다리고 있었어. 안쪽이 출동 중. 기다리고 있었어. 이번엔... 실망한 업무는... 건설러분 준비 완료. 이번 병력을 잘 담아문 누구니? 헤이! 깜짝이야! 다 쓸어버리겠어! 야, 이게 또 이... 이 게임이 이기면 나니원. 여기 시원이 필요하네! 고! 아우... 아우... 재수없어. 아, 싫어하다. 야, 빨리빨리! 건설러분 준비 완료! 맞습니다. 굴보... 사령부 업레이드 완료. 베스팅가스가 부족한... 위주로 아우... 괜찮지 않나 상황? 안됨 어이씨 아잘몰했다 아잘 아잘 아 싸움을 너무 못하겠네 중심을 더해서 키드가 더하기에 차지하는 것 같다 체력이 있음 체력이 나갑니다 체력이 나갑니다 체력이 나갑니다 폭발을 통해서 적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흠.. 도착한 후.. ㄷㄷ 눈빛이 근데 유령 커트를 내가 한다고요? 아우 뭐야 이거? 와 아니 저거 왜 띄워진 거야? 오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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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헤헤헤헤헤헤헤헤 자, 빨리 빨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이기네 이건 이기네 이게 난가 유지 아 이게 난가 야 되게 빡섰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